Car accident, 교통사고, 교통사고, car accident, car accident, car accident, car accident and medical malpractice. 지역 주방장이 노숙자들 600여 명을 위한 출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해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리를 준비한 마이클 밀로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노숙자들에게 베풀고 싶어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본인도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며 600인분 요리를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 일로 인해 많은 노숙자들이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추수감사절에 맞춰 파이니얼스쿼어에 위치한 Bread of Life 미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